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녀의 실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총 1개동 5층까지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8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필로티 구조로 자주식 주차 100% 이상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치 설명 간단하게 좀 드리면 여기는 검단 신도시 2단계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호재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집값도 점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투자하기도 너무 좋고 실거주 하시다가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현장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고요 우리 이제 바로 옆으로 검단 힐스테이트 대단지 25년 1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점점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브릿지 공사도 하고 있는데요 일산을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 34평형의 넓은 고조 안방에는 드레스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집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올라가서 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넓은 전실입니다 전실 상당히 넓고요 왼쪽으로 일괄소동 스위치 들어가 있어서 한 번에 껐다 켰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보시면 3칸짜리 키 큰 신발장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아주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또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안쪽으로 신발 쏙쏙 넣고 넓게 이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 중문 열고 들어가 볼 건데요 아쿠아 요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생활 모호 끝내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우리 집 전체적으로 포쉐린 타일 되어 있어요 방 거실 주방 전혀 차별 없이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 심지어 타일이 화장실도 동일하고 전실도 동일합니다 한 톤으로 깔맞춤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우리 집 안방이 있거든요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드레스룸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드레스룸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사이즈부터 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사이즈 가로로는 3270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는 3500 사이즈입니다 넉넉한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메리메리디 등으로 여러 개 심어주셔가지고 밝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안방 되겠습니다 채광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고요 이제 제가 어마무시한다고 했던 드레스룸 보여드릴 건데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또 한번 슬라이딩 도어로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닫고 사용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근데 먼지 알러지 쓰신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온 먼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 닫고 사용하시면 잠잘 때도 재채기 안 나오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에도 환기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 환기하실 때 먼지 빼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 바로 옆으로 우리 집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부부 욕실인가 싶을 정도로 넓어요 거의 메인 욕실 같은데 이쪽에서 샤워를 하시고 원하시면 이쪽에 칸막이 정도 설치해놓고 혹은 커튼 설치해놓고 사용하시면 권식 습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선반이랑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우리 집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 부부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안방 소개는 모두 드렸고요 나가서 다음 공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앞쪽으로는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주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주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시는 기그자에 가까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앞쪽으로 여기 식탁등까지 우류톤으로 깔끔하게 넣어주셨으니까 이쪽 공간을 식탁 놓고 사용하시면 딱 안성맞춤일 것 같고요 뒤쪽으로 싱크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으로 보이는 게 이 삼성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는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컵 세척기래요 그래서 컵을 뒤집어서 여기다 놓으시면 컵 안쪽까지 수압으로 쭉쭉쭉쭉 세척이 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이 투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전 이 우드톤이 들어가서 더 안정적이고 아늑한 주방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나와 있어요 냉장고 위쪽 공간도 그리고 옆쪽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끝내줍니다 하드웨어 싱크가 들어가 있는 주방 수납장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방 보고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가시면 제일 안쪽에 우리 집 3번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딱 들어왔는데 3번 방 사이즈가 안방이에요 진짜 큽니다 방 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집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정확하게 재어보면 3,170에 3,05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열자가 넘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환기창 방 사이즈에 맞게 크게 나와 있고요 천장에는 삼성 무통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써도 되고 작업실로 써도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즈의 넓은 3번 방 확인을 했고요 바로 옆쪽으로 우리 집 메인 욕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방 사이즈에서 가늠했듯이 우리 집 화장실도 무지하게 뚱뚱합니다 이렇게 뚱뚱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샤워하셔도 아이를 데리고 샤워를 해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코너 선반 해바라기 수정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 거울장은 이렇게 플랩장으로 열립니다 근데 플랩이 이게 뭐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선반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된 우리 집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메인 욕실 바닥 타일과 벽면 타일 전체적인 집과 마찬가지로 깔맞춤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2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 먼저 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00에 앞으로는 3200 나오는 역시나 10자 넘는 방 사이즈 되겠고요 다용도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도 넓어요 이 집은 다 넓네요 다용도실도 넓고 전실도 넓고 화장실도 넓고 단차 처리까지 되어 있어요 바닥 타일 수 세어보면 5칸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뚱뚱하게 넓게 빠진 다용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일러 들어가 있고 수전이 반대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반대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단차 처리된 부분에 워시타워 이렇게 놓고 문 반대쪽으로 열고 사용하시면 너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탄성 코트 제일 비싼 걸로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로 넘어가서 거실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실로 나왔는데 해가 너무 눈이 부셔서 커트를 쳤어요 채광이 무지막지하게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실 폭 사이즈 4100입니다 4100 사이즈로 아주 넓은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TV 놓고 사용하셔도 전혀 물이 안 되는 폭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우물형 천장 안에 들어있는 저 녀석입니다 층고가 높은 집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실링팬이 거실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거실 시스템 에어컨만 켜놓으시고 실링팬 돌리시면 집 전체를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트워랑 쇼파워가 조금 다르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트워는 보드, 쇼파워는 타일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거품 정말 싹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건축주분이 직접 와 계세요 그래서 건축주 직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3억 극초반, 극초반 전체가 다 대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입주금을 준비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 전액 대출받아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금액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월 납입금도 부담이 좀 덜어지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